청도군 매전면 마을이 자원봉사자들의 재능이 더해져 새로워졌습니다. 알록달록한 벽화로 어두운 골목에 활력이 생겼고, 마을 구석구석까지 사랑 나눔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신병균 기자입니다. 청도 매전면 40여 가구가 사는 작은 마을. 아무리 오늘이 힘들어도 오늘은 좋은 때입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아기자기한 벽화와 따뜻한 글이 맞이합니다. 버티면 지나가고 지나가면 오더라. 좋은 날이. 마을은 마음을 담는다. 그래서 마을에도 체온이 있다. 오르내리는 골목길 담장에 새겨진 따뜻한 글이 마음에 힘을 주고 정겨운 벽화가 미소짓게 합니다. 청도 매전면 동산 일리마을은 최근 청도 행복마을로 선정됐습니다. 인생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을 꾸몄고, 어두운 밤을 밝히는 작은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했습니다. 마을 앞 동창천 하천 인근에 물을 바라보며 멍하게 마음을 가라앉히는 이른바 물멍구역도 조성했습니다. 마을을 새롭게 하는데 청도군 자원봉사센터 등에서 다양한 재능을 가진 자원봉사자 2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말벗 어르신들 같이 말벗도 했었고,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은 벽화작업에 참여를 하였으며, 목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의자 제작 같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철공소 쪽에 계시는 분들은 문, 대문, 용접 같은 것도 같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마을의 쉼터, 정자와 집집마다 대문을 도색했습니다. 우체통 교체, 방충망 교체, 도배와 장판 교체 등에서도 재능을 나눴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그저 고맙습니다. 방 도배해서 좋고, 또 방청문 모구 돌아오고 파리가 돌아와서 여름에 해줘서 고맙고, 집이라서 찾아와 이렇게 해주기에는 안 고맙습니다. 동산 1, 2는 청도 행복마을 10호이자 경북 행복마을 51호 마을로 지정됐습니다. 매전 면이 사실은 청도에서 제일 낙후된 어떻게 생각하면 면이라고 생각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면의, 이런 행복마을을 계기로 해서 정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와서 관광도 하시고, 어르신들과 젊은 친구들이 함께 올려가는. 재능 기부를 통해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 행복마을 조성으로 마을 구석구석까지 사랑 나눔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